우수 친환경적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환경산업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맞춤 지원 우수기술로 깨끗한 대기를 형성하는 우수환경산업체 혁신적인 기술과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테크윗 테크윗은 2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서 전기전자, 전기화학 사업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연환경 훼손 없이 대단위의 발전단지를 건설한 방법 테크윗은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MW 피크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 부력체 생산공장을 설레 국내 최대의 압출, 중공성형설배를 구비한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테크윗의 자동화 생산공정은 부력체가 하나의 바디로 성형되기 위해 압출 과정을 시적으로 취출, 이송, 가공되며 전 제품은 MES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부력체는 수상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핵심으로 염수에 대한 강한 내식성과 자외선에 안정된 친환경 재질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부력체의 하중 안정성을 높이려 부력체를 잇는 연결핀은 강화 폴리프로필렌 재질을 적용 부력체와 계류선을 지지하는 보강대는 설계 하중을 1개당 2000kg 힘의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을 거쳐 태풍과 파고, 폭설과 결빙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 주식회사 테크윗. 2015년 오창저수지를 시작으로 국내의 저수지, 담수호, 유수지 등 유휴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도맡아왔습니다. 테크윗은 첨단 기술로 확보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과 자연환경과 재해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육상태양광에 비하여 약 5에서 10% 향상된 발전 효율로 경제성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추진, 아시아와 유럽, 미주와 오세아니아 등으로 최상의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에너지 기술을 전세계에 보급하는 것. 주식회사 테크윗의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만점 bạn을 통해 조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